ㅋ ㅋ 호시노 루비 성격 c-합 아우 도럭이죠 형님 뭐야? 아 잠깐만 방역기 뭐죠? 당황스럽거든요 에? 에? 이상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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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방금 어? 아 잠깐만 저거 이상해요 아 잠깐만 저거 이상해 아 이 분 좀 이상해요 어? 잠깐만 이 분 어? 잠깐만 이 분 여러분들 저 저 실수가 아니라 진짜 핵인거 같애 이 분 진짜 핵인거 같애 어? 아 일부러 맞아주는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 레아가 우리 타이밍이 아니잖아 아 له 어 좀 아씨 아 스트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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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 하지만 야 핵이네 ne 핵이네요 이 분 핵 맞네 와 이런 완성도 높은 핵이 있나 하단이랑 잡기 다 피해주는데 지린다 중단났어요 네 이거 다 피 다 찼다 아시고사지 오오오 반겨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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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붕대 아 이거 저분이 마음먹고 안하고 있는거 같아 지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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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핵 오오오 하하 핵님 제발요 아 어떻게 이기지 이걸 와 하하 오오오 아 핵이 이겼다 핵이 이겼어 와아 이거는 와아 저거 필살기가 뭔지 몰라서 맞았네 와아 씨로 당당한 핵을 봤나 와아 미쳤다 와.. 아니 시작부터 핵이 나오냐?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팩트야 이거는.. 2피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 와.. 승납 막아서 다행이다.. 저 만약에 이거 줬으면 어딘가에 박쥐 시켰을 거 아니야? 봅시다잉? 커맨드.. 와.. 와.. 뭐야.. 잠깐만.. 왜 딱 하나만 나오냐? 가드할 때.. 가드할 때 대각선 딱 한 개 나오고 보여? 와.. 커맨드가.. 대각이 잘 없고.. 비.. 앞.. 밑.. 뭐 이렇게만 있네.. 나이스 트라잉.. 오이씨.. 야.. 잡을 때 딱 한 번 앉아줘요 잡을 때 딱 한 번 앉아줘 퍼즐을 하는 것도 아니야 와.. 아.. 아.. 신기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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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평소에 앉지도 않아 평소에 그냥 뒤로만 하고 있다가 나랑이 딱 나오자 그럼 대각선 딱 하나 나와요? 말이 안 되지 대각선 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와.. 씨.. 대박이다.. 뭔데 이건 또.. 아니.. 야 오토카트 진짜 무섭네 아니 이러고 온라인 대회 나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끔찍합니다 진짜 와.. 자동패링 콤보도 지금 보시면 여기 똑같이 지금 화살표가 이게 본인이 한 번 썼던 게 나오나봐요 이게 여기서 뒤로 한 번 박혀있잖아요 그니까 평소에 그.. 녹화라고 해야될까 그게 했던 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와.. 아니 커맨더.. 아 진짜 너무하다.. 뒤 앞 뒤 밑 앞 앞 뒤 앞 뒤 야 이게 무슨 철권이야 대각 1도 없어 지금 봐 저기 뭐지 이거를 피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 막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낙곱 치는 법도 몰라서 지금 계속 맞는 거네 어.. 이거 레아도 그건가봐요 이게 그.. 사람이 입력을 했을 때 레아가 딱 나오게끔 했는데 피가 1피라 죽은거지 그거까진 계산을 못했나봐 야.. 흥미진진하다잉 제가 봐봐요 제 중담만 쓰고 있잖아요 와.. 딱.. 총포로 또 시작 앉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또래 하는 순간 딱.. 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천상계 유저들도 요렇게까지는 하는 상황이 드물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하다가 커맨더봐요 일정하잖아 이건 빼박이에요 진짜로 제.. 제 철권 인생을 걸고 제가 다 눈컨대 아니 밑 앞 앞 밑 밑 뒤뒤 저 진짜 웬만하면 뭐 핵 이런거 말 안할라 했는데 이분은 너무 티가 나요 너무.. 너무 많이 티가 나 와.. 나락 쓸 때 딱 앉아지는거 봐요 개바다 확제가 되어있다고요? 난 또 24만 니나 유저길래 어.. 새로 올라오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와.. 이거 피할지 몰라서 계속 가댑 먹는가봐 초콩스로 앉으니까 저 쓸 수 있는게 요밖에 없었어 와.. 여기서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해야될까 와.. 진짜 살았다 진짜 끝나고 한번 봐볼게요 그거까지 못 봤어요 봐봐요 콤보 봐봐요 봐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거 나오죠 그 녹화되어있던 커맨드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마우스카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딱 그 뒤 입력 사이에 딱 하나 들어가는거 보이죠 똑같이 나와 저기 녹화되어있던 콤보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저 뒤는 뭐 어떻게 저렇게 누르.. 키보드로 딱딱딱딱딱딱 누르는건가 오.. 오.. 한 번 앉았다 오.. 왜 앉았지 잠깐만 아 오른발을 눌렀네 오른발을 입력하다가 맞은거네 오른발을 입력하다가 맞은거네 진짜 저 또 나올겁니다 아마 저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콤보 이거 녹화되어있던거 디디 딱 입력되어있는거 그대로 나오죠 이거 한치의 오차가 없어 따다다다다닥 이거 이겼나 내가 이거 낙범 못치어서 죽은거봐 와.. 호시노 루비햄 그.. 철권 정정당당하게 해보실 생각 없어요